소스 영상을 불러오기 위하여 컨트롤 I키를 누르고 영상을 불러오고 타임라인으로 배치합니다. 타이툴을 선택하고 프로그램 모니터를 클릭한 후 타이핑 텍스트가 완성될 텍스트 내용을 입력합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서체의 종류와 크기를 지정합니다. 전체 텍스트를 드래그하고 피음만 남긴 채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합니다. 인디케이터는 0초인 상태에서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소스 텍스트 스탑워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0초의 키프레임이 생성됩니다. Shift 오른쪽 방향키를 두 번 눌러서 C프레임 이동하고 프로그램 모니터의 피읍을 온전한 프로 수정합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클릭하고 Shift 오른쪽 방향키를 두 번 눌러서 C프레임 이동한 후 프로그램 모니터의 텍스트를 클릭하고 미흐를 추가로 입력한 후 오른쪽 방향키를 한 번 눌러서 텍스트를 완성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합니다. 팩트 컨트롤 패널을 클릭하고 Shift 오른쪽 방향키를 두 번 눌러서 C프레임 이동한 후 프로그램 모니터의 텍스트를 클릭하고 미흐를 드래그한 후 온전한 위로 수정합니다. 오른쪽 방향키를 한 번 눌러서 텍스트를 완성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자음과 모음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프리미어를 프레어미로 오타를 낸 다음 지우고 새로 입력하는 모션으로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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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을 하여 타이핑 효과를 확인합니다. 홈키를 눌러서 인디케이터를 0초에 위치하고 이펙트 컨트롤의 모든 키프레임을 드래그하여 선택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밀어넣습니다. 프로그램 모니터의 피읍을 드래그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합니다. 그러면 0초에서는 피읍이 안 보이게 됩니다. 재생을 하여 타이핑 효과를 확인합니다. 타자 치는 속도를 불규칙하게 제작하겠습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키프레임 간격을 랜덤하게 넓히고 좁힙니다. 최종 재생을 하고 확인합니다. 이펙트업은 우리는 요청이 한국의 자리에 있어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삭제하는 기회에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아무리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롰라인 장모의 자리에 있다면, 제작전하게 해드려야 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